자, 한 분씩 서주시면 됩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 조금 더 붙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전화기 포즈 할 거야? 할 거면 다 같이. 네, 왼쪽 보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 같은 포즈로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전화기 포즈로 오른쪽 보고.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즈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보고도 같은 포즈 또 부탁드려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띄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준비됐어요? 제가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베리베리 정면 사십니다. 네. 자, 왼쪽도 시선만. 왼쪽 한번 봐주세요. 시선만. 네. 자, 시선만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 자, 앨범. 자, 앨범.